가파도 해안길 걷고 있어요. 주욱이 보이는게 저게 마라도 보이지. 마라도 보이고 오늘은 주중이라서 조용하네. 가파도가 하늘도 보이고 섬이 소박하고 지금 동영상 찍는다. 가자 가자. 저쪽을 찍어줄게. 조용해서 좋다. 그러네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식당 나왔다. 식당 나왔다. 식당 나왔다. 식당 나왔다. 식당 나왔다. 식당 나왔다. 여기에는 파도 치고 오면 하도르다. 막 화났다. 이제 마늘 되기까지 오나 보다. 물이. 마라도가 아니고 여기는 가파도. 청소년에 안쪽으로 가고 식당 나왔다. 여기 사회명은 심심하겠다. 외롭겠다. 복지시설이 뭐 있나? 그냥 밥 먹고 그냥 날 새면 밥 먹고 자고 일하라고 공 잡으러 가고 성벌이 펜션이네. 성벌이 펜션이네. 봄에 오면 좋겠다. 성벌이 피고 할 때 여섯 하루 밤 자고 배 먹고 아니면 아침 일찍 와 9시 배로 가 저녁 4시 배로 다 좀 쉬고 그래 가면 할종일 심하겠다. 감사합니다.